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만일 당신이 따지고 상처 주고 반박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가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없어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도 결코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나 수안,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없어진다. 링컨은 언젠가 동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어느 젊은 장교를 몹시 꾸짖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걸세. 그런 사람은 자기 성격을 망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 자기에게 약간의 정당성밖에 없을 때는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네.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도 작은 일에는 양보하게. 오페라 테너 가수인 암 피어스는 자신의 50년의 결혼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람과 나는 오래전에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고함을 지르게 되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싸움과 분노만 남게 되니까요. 원칙 1.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두 번째.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어떤 사람이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또 실제로 틀린 말을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종종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의견을 정면에서 반대하거나 단정적인 표현 대신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 고객이나 배우자 또는 적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화나게도 하지 말라. 정리하면 원칙 2.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내가 죄를 인정했을 때 그의 자부심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용서하고 자신의 넓고 큰 도량을 보이는 것이다. 솔직하게 성의를 다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보는 실수에 대해 핑계를 댄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무언가 고결한 느낌을 갖게 된다. 옛날 격언에 싸움을 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 3.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꿀 한 방울이 쓸개집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확률은 더 높다. 한 통의 쓸개집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님과 바람에 대한 동화 기억하시죠? 해님은 바람보다 빨리 옷을 벗길 수 있다. 친절한 태도와 우호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온갖 공갈과 비난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링컨이 한 말을 명심하세요.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집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정리하면 원칙 4.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네 라고 말하게 하고 아니요 라는 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라. 살며시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정리하면 원칙 5.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 네 라고 대답하게 하라. 여섯 번째,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벨브 의견이 다를 때 중간에 말참견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도 참아라. 끈기 있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원칙 6. 원칙 6.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도덕경의 제66장 내용을 잠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신의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이 온갖 신의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백성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성스러운 사람은 위에 처해 있어도 아랫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처해 있어도 뒷백성이 흐롭다 아니한다. 정리하면 원칙 7.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면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나 동기를 갖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무실 밖에서 두 시간 동안 서성대는 것이 더 낫다. 정리하면 원칙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였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아홉 번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게이츠 박사의 교육심리학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이는 자기의 상처를 무척 보여주고 싶어하며 심지어 동정심을 많이 받고 싶은 나머지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하며 사고나 질병 특히 외과 수술 같은 것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미는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정리하면 원칙 9.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였습니다. 열 번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토마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며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도 상대로부터 마음으로 신뢰받고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로 취급받으면 여간에선 부정한 짓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원칙 10.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였습니다. 열한 번째 쇼맨십을 발휘하라 이 말은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원칙 11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마지막 열 두 번째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 도전 용감이 맞서서 도전하라 이것이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일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일 그 자체였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 자체이며 자기 표현의 기회이다. 자기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이기려고 하는 기회를 좋아한다. 정리하면 원칙 10이 도전 의혹을 불러 일으켜라 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대방을 설득하는 열두 가지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2.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3.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4.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5.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 네 라고 대답하게 하라. 6.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7.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9.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10.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 11.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12. 도전의욕을 불러 일으켜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제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